한 번 집에서 이번 주에 작업할까요? 한 번 집에서 이번 주에 작업할까요? 지난주에도 역시 너무너무 교회에 분주하게 재생했었고 오늘 장모님들에게 성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리하여 천국의 가까운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선포를 하시고 공생회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미 그 말씀이 그 땅에 주어졌다. 세례의 요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세례의 요원을 통하여서 본문의 말씀에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7절만 보면 우리가 이해가 잘 안되지.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우리에게 이르듯.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더 이의로 전차원 진료를 피하라고 하더냐. 그런데 이 말씀 앞에 2절 3절에서 인민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절 보면 요원이 요단강 두 분 갇혀와서 큰 죄의 상황을 받게 하는 회계의 세례를 전파하니 회계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요단강 두 분에서 그리고 그 지역을 다니면서 회계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고 나서 다 같이 시키십시오.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는 일들이 벌어져야 합니다. 회계가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진정한 회계가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원이 그들에게 강력한 위침을 최상을 받게 하는 세례를 받게 합니다. 이 말씀을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죠. 그래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 오늘 무리들이나 하나였어요. 그 무리들, 그 무리들, 무리들이 왔다는 것은 무리들입니다. 그 무리들, 오늘 이 무리들은 무리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무리들을 향하여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용하는 예고를 줍니다. 복사의 사신들아, 누가 그리에게 흘러 장차불, 신호를 피하라 하던냐. 그러므로 일계에 합당한 요인을 믿고 그라미, 그라미, 우리 주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면서 이미 세례 요원을 통합해서 외쳐줬던 그 임박한 그 밑에 되어질 하나님의 실판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실판 그 앞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진노를 면할까? 어떻게 하면 이 실판을 면할까? 그러면 세례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도 또 일부에서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진노를 면하게 해 주시지 않을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면하게 해 주실 것 아닌가? 라고 하는 그들 속에 기대감을 가지고 그래도 자신만만하게 그래도 자신만만하게 이제 세례만 받으면 저장을 받는 거냐? 라고 생각을 하면서 몰려오게 된다. 그분을 향하여서 요원이 맺히는 것이죠. 복사에 가셨다.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창으로 진노를 피하라. 세례를 받음으로 진노가 피해진다고? 세례를 받는다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서기관들이다. 또 사주개인들이다. 아리새인들이 누굽니까? 형식적인 율법주의자들이다. 실향생활을 형식으로 합니다. 찬성도 형식으로 하고 교제도 형식으로 하고 서로서로의 교제도 형식으로 한다. 진정한 마음이 아니라니까 심지어 형식으로 모든 것들을 형식으로 하고 있고 바리새인들이다. 아무리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이들을 강력하게 보셨고 있죠. 그것만입니까? 사두개인들이 누굽니까? 세속주의의 대표자이잖아요. 얼마나 지금 요새 세속적인 이런 부분들만으로요. 그들을 양반해서 고집는 경고를 내리는 그런 말씀이 있죠. 회계약당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구절에서 뭐라고 합니다. 도끼가 나뭇뿌리에 도했으니 이미 도끼가 나뭇뿌리에 도했으니 이미 도끼가 나뭇뿌리에 도했으니 총은 열면 빛지 아니라 나뭄마다 찍혀 불에 던져 재개하라. 이 말씀을 들으니깐 거기에 있던 무기들은 중심으로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던 사람들이 정신을 맞잡는 거예요. 아 아무래도 자손이라고 해도 안 먹히네요. 세례를 받아도 안 먹히네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나온 말씀이고요. 그럼 우리가 물어 이런데 그러면 우리가 물어 어떻게 해야 이 진로를 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만 이 심판을 명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 시대에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다. 얼마나 가난합니까? 엄청 힘든 생활을 갖고 있어요. 아니 한 벌 옷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벌 옷도 제대로 없다. 먹을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럼 메드벌과 지금 여기 책임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옷 한 벌만 있으니까 넉넉한 옷을 가지고 있다. 먹을 것이 없습니까? 넉넉한 양식이 있다고 다른 거 아니야. 외매하고 그리고 옷 두 벌 입는 사람은 없는 사람 생각해. 양식이 남은 사람은 양식이 없어 굶는 사람 생각하라니까. 너희들은 혼자만 먹고 너희들의 가정만 먹고 살면 되는 거야? 요즘도 못해서 아니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왕국이 우리가 살 살고 있는데 그들을 돕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죄야? 아닐 수 있죠.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들 아니잖아. 죄가 아닐 수 있을지라도 그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기대비 횡혁을 하나님은 제가 수요일부터 금요일 어저께 아직 12사단을 갔다 왔습니다. 12사단이 이렇게 생각납니까? 이번엔 4월달에 사망사고가 있었던 이 부대입니다. 저는 이 부대를 45년동안 다니면서 제대하고 나서 그대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슬득없이 가고 있었습니다. 4월 21주간에는 우리가 12사단 군종 침체교육을 서른여덟번째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단장님과 만나서 차를 마시면서 대화하는 마음은 무료인데요. 사단장님은 그런데 한 한 주 전에 취임을 했잖아요. 정확하게 두 주 전에 취임을 했다. 저동안 취임식에 처음에 다 그리고 그때 대면에서 내가 누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장님과는 수도 없이 만나야 되고 서로 서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2주 후에 만나십시오. 그리고 이제 또 2주 후에 만났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2주 후에 어떻게 변했는가? 사단장님이 무교육에 필사를 시작했다. 성경에 필사를 시작했어요. 놀랍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 교육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막 시작하고 있었는데 아 세상에 뜻하지 않는 훈련병 사망사고가 나 제가 전하기를 수도 없이 들었다가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전하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 박산들 다시 군종병들을 위해서 수렴해야 하는 기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총책임자를 닮아봤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군종병들을 이렇게 훈련을 지키면서 마음속에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지 요즘 가면 또 그러잖아요. 신앙이 있어야죠. 우리가 군종 생활할 때 하고 지금 하고 저도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다르다. 피도 이야기하는데 기기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지 어쩐지도 모르겠습니 딱따맛 그런데 이번에는 엄청난 대륙을 이번에는 핵심 멤버들만 먹었거든요. 36명 35명 먹었어요. 대대군종까지만 먹었어요. 숫자가 적지 않아요. 숫자가 적으면 기도를 해도 좀 힘들지 않아요. 다 먹었을 때 그런데 이번에 기도를 하는데 저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손을 베고 주위를 주위를 느끼면서 눈물 국물을 흘리면서 하 미치고 미치고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의자에 서서 기도를 하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